네 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쌤 cns 배정수량 나왔죠 대신증권이구요 상당일이 5월 20날 균등수량이 150만주 였구요 왼쪽은 경력률을 계산한거구요 오른쪽은 스마트폰 캡처 한겁니다 보면은 1인당 균등 배정이 9.77주 였죠 그러니까 9주가 배정이 됐고 비례배정으로 플러스 27 저같은 경우 27이 배정이 됐죠 그러면은 36인데 한주가 더 배정이 됐는데 아마도 균등 배정 수첨으로 플러스 1 되서 37주가 배정된 것 같습니다 37주 재수도 좋아요 티클 마트 태산이죠 배정금액이 24만원이니까 뭐 시가가 200% 시작하면 24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거죠 거기서 뭐 청약금액의 이자 부분이 조금 발생할 수 있으니깐요 네 뭐 한 23만원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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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수익이 나면은 좋겠네요 네 아 그리고 네 이거 확인은 스마트폰에서 네 보시면은 공모주로 검색하시면 공모주 최악 취소 메뉴가 있구요 조회 취소 자동제체가 있고 배정결과가 있으면 배정결과 탭을 보면은 네 나오구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투에서 skit 최악 감사 쿠폰이 왔다고 댓글이 있어 가지고요 네 300만원 거래시 1만원 준다고 하는데 벤키스 이벤트 혜택 쿠폰북에서 확인 가능하구요 이벤트 혜택에 쿠폰북이 따로 있더라구요 투자지원금 쿠폰 1만원 근데 저는 안 들어왔어요 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최근에 만든 비대면 계좌만 들어온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옛날에 만든 계좌를 해가지고 비대면 계좌만 아마 들어온 듯 해요 제 예상이 저는 안들어왔기 때문에 네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300만원 300만원 거래하면 1만원 준다고 하니까요 KBSTAR 단기통안채 단기통안채로 네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네 300만원 거래니까 150만원 팔고 사고 150만원 15주 사고 15주 매도하면 되니까요 네 뭐 시간이 있을때 해가지고 일단 만원 챙겨야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좀 이따가 내일이나 내일모레 정약하는 맥주랑 진시스템 어 비교 영상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